저요? 아니요 용인 잠깐 일이 있어서 잠깐 용인해 좀 왔어 가서 또 아니 뭐 그렇게 차 많이 막히더라고 아까 이천보니까 어차피 내 휴일이라 사람들 지금 매터지게 나갔을까요 요즘에 경기 안좋다고 해도 주말이나 연휴기 잖아요 아우 죽어요 차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러다녀요 아니 뭐 경기가 없다며 다 나가는거요 이거 보니까 돈을 나가서 안쓰더라도 일단 나가고 보나봐요 돈을 쓰고 안쓰고 떠나갖고 일단 나가는거지 무조건 나가는거야 내가 보니까 와 바람 쐈나보네 아 이거 장난아니에요 아 형님도 진짜 대단하여 낮에 보호쪽도 일하시고 저녁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나», 그래서